내 실낮은 또 빠진다. 우리 실낮은 뭘까요? 네. 실낮은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죠. 지금 오늘 이제 고가 대비 5% 정도 하락 구간으로 들어오네요. 그러니까 고가 대비 6%에서 1%로 확대를 못하고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바닥은 일단 지금 추가적인 급락을 안 하고 있죠.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릴 때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1차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740포인트에 대한 지지여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 오늘 실낮은 그래도 6% 가까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양봉에 대한 부분들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자 9월경에 팩사백에 대한 이슈가 있죠. 임상관련된 결과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따라서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추가 매수관은 좀 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구간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으로 상승구간이 열려있다. 괜찮아요? 물 좀 마셔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자꾸 침을 물드시듯이 드시니까 제가 불안해서 드세요 괜찮아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정말요? 트름이 나와서. 참고 있습니다. 네 알겠어요. 이야기 계속 하세요. 저는 조금 뒤로 가 있을까요?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신라젠이 6% 가까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막고 떨어지는 이유도 어느정도 매물벽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패턴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죠. 지금 고가가 십오만 원대인데 지금 오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삼분의 일 토막이 난 상황이죠. 삼분의 일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시간이 문제지 다시 한번 육만 원대 칠만 원대 회복은 제가 봤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